나루도는 엄청난 힘을 지닌 고대의 생명체. 그가 연구실 깊은 곳에서 당신을 기다린다. 둘 중 하나는 죽을 것. 반드시 그 자식을 죽이고 돌아오라고. 모름은 죽는 것을 잃어버리면ige. 나루도 끊겨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. 나는 담비나, 그러면 퍼뜨렸어. 나는 도둠쪽으로 trick을 지닌. $400.000 흡연에 들어간다. 저리가 성소에 침입했다 그렇다 마르도는 이 팔다림 신고들을 따로 준비해두고 있었어 자신의 최정의 부대로만이야 최후의 결정이 다가오는군 아깝고 이 울트라리스크 살아있었으면 위험하게 썼을텐데 생물체 스투코프 이해하지 못함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상관없음 정수만이 중요함 울트라리스크 재구성 완료 군단 진화의 궁극적 표상 군락지를 펼칠 장소가 필요해 그래야 나루들을 상대할 수 있어 여왕이 듣고 있노라 아깝게 기적이 최정은 이동력이 많은 나라를 모여있을 것 같다 목에 비해 자세한 미우선을 통해 경계가 지구성 완료 도로할 수 없는 것 같다 고향에 비해 지구성 전단체 말하는 건 시간이 되었다 나르드는 왜 젤라가 사원위에 연구실을 지었을까? 넌 젤라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나르드가 당신 쪽으로 동기장을 발사했어 저기에 닿으면 즉사야 이 사원들이 나르드의 힘을 증폭시키고 있어 스튜커브, 사원으로 가서 모조리 파괴해 언제 그 말 나오나 했네 편하게 말하나 정신 바짝 차려 잘 들린다 전쟁 정신 바짝 첫 번째 사원이 여기에 있었어 자, 가서 파괴하자 서둘러 붕괴장이 점점 내 쪽으로 오고 있어 자, 발사 군료러 운명 스튜커브 연구리 천사 적당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정들이 느껴집니다. 제발 바랍니다.. 전쟁! 이 사원의 사이오닉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있어 시간이 좀 걸릴 거야. 감히 신의 성소를 더럽히다니! 너희를 쓰러트려주마! 에너지를 집중하면서도 내 능력은 계속 전투에 사용할 수 있다. 전쟁! 긴장 풀지마! 헌종이 접근한다! 네, 알았다. 대군주를 타고 싶어. 무식성 폭발을 사용하면 이 헌종의 갑옷을 갉아먹을 수 있어. 첫 번째 사원을 무력화했다. 잘했어, 스투코프. 나루 대힘이 빠지는 게 느껴져. 성공이야. 하지만 효과는 오래 못 가. 다른 사원들도 못 쓰게 만들어야 해.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. 끝이 보인다. 한 가지 비교한 것이다. 그래, 알았다고. 필요한 게 무엇이. 달단이 위하여 불락을 파괴하나. 캐리건도 혼자서는 살아남을 순 없을 것이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도움말! 자, 사둘다! 도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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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도 처리했어! 마음껏 밟아둘쳐라. 그는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... 끝이보이! 끝이보이! 어! 저기 아ισ 팀군! 이 전쟁은 화상의 정신을 타고 있습니다. 일단 구수가 Front of the Tier 2차 공격한 공격은 이상으로는 줄지 않습니다. 다행히 수는 줄이기도 합니다. 공격으로 스포츠는 이 건 아닙니다. 공격으로 프리티하고 있는 것 같네요. 제2차이 비결했으니까 약속을 잃어버리겠군요. 도움말씀 목표 1,2m,2m,2m,2m,4m,1m,4m,1m,1m,2m,4m,2m,4m,2m,2m,1m,2m! 도움말씀 도움말씀 도망간다 도움말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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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제들이여 목숨을 걸고 싸움을 지켜라. 이 프로토스를 제거해 어서 환경이 오고 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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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드리기 헤네스, 붕괴장이 나루두를 약화시켰어. 넌은 이제 무방비 상태야. 그렇다 해도 나루두는 이제껏 내가 만난 상대 중 가장 강력한 존재야. 어떻게 할 생각이지? 죽여야지. 나와라, 나루두. 이제 끝났어. 이제 시작일 뿐이야. 아몬께서 별빛으로 속상이셨다. 그분은 돌아오신다고 하셨다. 그분은 파괴한다고 하셨다. 멸종. 모든 것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. 너의 신은 죽었어.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. 정말로 그럴까? 아냐. 사라. 넌 진이 아냐. 아냐. 넌 진이 아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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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재미 아니야! 난 각자야! 난 네가 잃어버린 모든 것 난 네가 갖지 못한 모든 것 넌 이미 진 거야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을 만나게 될 거야 곧 넌 우리! 넌 ASH 넌 위치하자 넌 위치해 감사합니다.